아하, 네. 너무 예쁘죠? 자, 오늘은 우리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입는 옷이죠? 베넷 쪼부리를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재밌겠죠? 네. 잠깐. 오늘은 아빠들이 바느질을 할 겁니다. 아빠의 마음을, 정성을 담아서 한 땀 한 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아빠들 바늘 들어볼까요? 네. 괜찮습니다. 쑥스러워하지 마시고. 그렇죠? 네, 그렇죠. 천천히 시작하시고요. 네, 좋습니다. 조심조심. 도와주세요. 괜찮습니다. 못할 수 있죠? 네, 잘 와 계신 것 같고요. 아휴. 거리 아버님은 바쁘신가 봐요? 이런 것도 같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? 아. 회사일이 많이 바빠서요. 어차피 건희 씨는 바느질 한 번도 안 해봐서 어설플 거예요. 제가 잘 만들게요. 네, 그러세요. 네. 어설프다. 어설프다. 늦으셨네요. 네, 늦으셨네요. 에이스래요. 너무너무 기대됩니다. 오바로크 아버님. 기대하세요. 아... 안 오시는 줄 알았는데 바쁘시면 가보셔도 돼요. 제가 할게요. 우리 아기가 좋아한다면서요.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섭섭하게 하면 안 됩니다. 우리 아기 삐져요. 아... 너무너무 기대됩니다. 오바로크 아버님. 이건 기본적으로 1분에 600뿜을 떠야 돼요. 난 한 700까지 감칠 겁니다. 좌수병이 직장인듯해요. 수직한 거 봐요. 좋다. 너무 더욱더 더욱더 더욱더. 이제 수직 올라가요! 내 말 알잖아. 내게 안 돼. 뭐할 수 있어. 정보 탑 시추에이션. 대박. 진짜 잘한다. 눈썹도 눈썹. 진짜 힘든 걸 잘 봐요. 재밌어.